진주운석의 지금 그것을 그람수로 촬영하고 있습니다. 지금 진주운석 첫번째 발견하신 강은기 사장님의 운석인데요. 141g짜리를 제가 손으로 만지면서 그람을 확실하게 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포항카보나드 다이아몬드는 이것이고 서로 비교해 볼 만하죠. 이제 바깥에 표면이구요. 바깥 표면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안표면 안표면도 한번 비교할게요. 네 여기는 이제 니첼 성분이 많고 니켈이나 다른 성분이 많은거죠. 네 여기저기입니다. 이상 포항카보나드 냉정음식이 부족습니다.